저거 저기 강아지 친구 오네? 아니네? 저기 사는 앤가보다 잠깐 여기에 정원 산책할까? 뭐야 이날 밖에 나가서 주면 더 갈까? 아우 공감해 그래 갔다 오자 응 좋대 응? 좋아 안녕 그래 넌 누구야? 응? 넌 누구니? 여기 나와있어 괜찮아 그래 이 친구랑 인사해 응? 너 이름이 뭐야? 아 알았어 친구 온다 안녕 안녕 잘 부탁해 응? 자 인사 근데 랄나 leave it, 랄나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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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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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! 안녕! 가자! 그러지마! 놀랐었어? 꽁시렁거려? 아니 레나가 꽁시렁거렸어 그래 아까 이 개가 요기 강아지가 아니라잖아 그 개는 요기 개가 아니었어 얘는 아주 순해 아까 놀랐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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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그 앞집 강아지인가 보다 그래 원래 남의 집은 이런 일도 있고 그러는 거야 레나 걔는 이름이 맥스였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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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새도 맞고 또 다녀 무슨 일 있으면 어? 집 안으로 들어와 맞지? 순한 순한 껌 강아지는 지금 아! 자기만 바깥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문 열어주고 기다리네 아까 맥스는 지가 막 문도 열던데? 아! 레나는 아랑구 타지 않고 굿굿 다니고 있어 응? 쟤도 들어왔다 응? 여기 정원은 우리 레나 꺼네 이제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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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래 기분 좋아 어쨌든 그래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나와 있을 거야 너 너무 가까워서 아무것도 찍을 수 없잖아 야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서 뭐 먹고 그러자 하자 뒷걸음치도 잘 쳤어? 저기 성격 좋은 검은 강아지는 군터스래 잘 모르겠네 여기 강아지 보호였는데 아 그런가 검은 강아지도 말인가 보다 그제 군터스랑 보호랑은 다 만났네 근데 여기 놀러 온 응 다른 강아지들한테 그냥 놀랐네 우리 강아지 보니까 앞집 강아지 같은데 저거 같다 레나야 원래 응? 우리 집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거야 응? 우리 레나는 그러지 마 그렇구나 우리 레나는 그러지 마 나랑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그러지 마 응? 손 줬어? 어 그래? 우리 레나는 안 그럴 거야 응? 응 응 잘했어 잘했어 옛날 사슴불은 거듭도 보지도 않고 신상 사슴불을 계속 찾고 있어 잠시만요 해고 다